강철 깃발 시합을 시작하지 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강철 깃발 B 거점을 함락시켰면 지금 주도권은 자네들이 잡고 있어. 그게 무슨 뜻인지 상대편에게 보여주라고. 모름소리가 잦아들었네. 싸움토록 나갈 시간이야. 적군이 B 거점을 차지했네. C 거점을 무력화시켰군.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적군이 A 거점을 차지했네. A 거점은 어떻게 삼겹살이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라데, 적군은 아이가 넓은 아이컨을 반복붙이 만드니까. 피드백이 없는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어? 저쪽이 점령됐군. 자네가 마지막으로 들을 소리는 늑대의 울음소리가 될지도 모르네. 5분 남았네. 지금까지는 괜찮은 전술이군. 불꽃이 식어버렸군. 적군이 C 거점을 차지했네. A 거점을 함락시켰네. B 발底인물 5분 남았네. B가 삼락시켰군. Go점 두 개가 자네들껄세 판정을 내리지, 처부수게 C거점을 함락시켰고, 불이 붙었네 먹잇감을 찾아 없애버리게 잘 싸웠네 강철군주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미래는 자네에게 안심하고 맡겨도 되겠군